1&2&3&4! 다시? 지금 시작하면서 부터 박자가 아예 안 맞았거든? 그 박자가 나오는 거 잘 듣고 1&2&3&4&1&2&3&4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 속으로 살고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시작해도 돼 알겠지? 1&2&3&4& 처음에 너가 예비 박자를 듣고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맞추는 편인데 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박자가 안 맞거든? 너가 드럼 찾기 지금 메트로놈 기계 소리가 안 들리진 않지? 네 연주를 할 때 너가 스스로 박자를 세니? 스스로 잘 안 세 잘 안 세? 그러니까 메트로놈은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세고 있는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되거든? 얘가 얘만 의지해 가지고 계속 얘가 들리는 안 들리는 하고 들리는데 다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예비 박자를 들으면서 1&2&3&4&1&2&3&4& 나오고 있으면은 내가 계속 이 카운터를 1&2&3&4& 하는 거고 이걸 하면서 연주를 할 거 아니니? 네 할 때 메트로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내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네 뭘 확인할 거 아니야?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를 근데 세고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준이 있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치?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자를 계속 세야 돼 그니까 지금은 이제 연습 단계고 초보 과정이니까 자꾸 내가 밖으로 소리를 내서 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 밖으로 소리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면서 박자가 내 안에서 세어지거든? 그 단계가 갈 때까지는 좀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틴틀결에도 혼자 연습할 때도 그냥 계속 입으로 소리를 내가면서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4 &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귀로 내 소리를 계속 듣는 거야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맞고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잘 맞고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계속 반응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계속 꾸준히 되면은 박자가 왔다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제 밴드 친구들이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 너가 박자가 빨라지는 거 같긴다 하고 어 일단은 첫번째 이유는 어 다른 사람한테서 말고 너한테서 쳐줄 수가 있지 너가 박자가 안 세지니까 그지? 다시 해봐